대단한게 아니구만 쭉이 터지는거 같은데 우와 우와 멋있다 멋있다 뭐에요 엘리크님의 고유기술이에요 되게 멋있는데 뭐에요 아니 캐릭터 안보이고 이렇게 할 수는 없나 이나즈마이스가 봐야되는데 라고 하시네요 완전 밑으로 들어가면 안보임 아아아아 우와아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케이오오오오오 확인 야 왔네 멋있었다 다시한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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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린크림 또 있죠 보여줘 빨리 완전 인생 얘기하고 계시는데 지금 디코에서 왔다 멋지다 멋지다 아니 와 이건 뭐예요 스킬이에요 아니면 아이템이에요? 이야 재밌게 잘 봤다 리얼 가시면 살 수 있죠 아 살 수 있는 거구나 이건 꼭 사야겠다 멋있다 아이템이고